무중력 자세 누워지시고 시트가 지금 올라오시죠? 네 시트가 무슨 로봇같이 대한민국 카니발 컨버전 밴 넘버원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업무용 패밀리카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4세대 카니발 베이스에 모든 편의사항을 갖춘 아트원의 걸작 아르메스입니다 최고급 승용차에서도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긴 아트원의 걸작 아르메스 업무용 패밀리카의 완성체인 아르메스는 구인승 차량의 혜택인 사업자 부가세 공제는 물론 버스 전용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뿐일까요? 본 차량은 출고 후 필수 튜닝까지 포함해서 완성차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급 승용차에서도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긴 아트원의 걸작 아르메스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박 대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원 주식회사의 박도진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아르메스 차량을 처음 소개해드리는 만큼 저희가 외관부터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아르메스 외관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정말 너무 예쁘게 빠진 것 같은데 아르메스는 그릴이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롬 라인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강렬한 인상을 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밑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단 그릴도 동일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관에는 바디킷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차가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위아래로 차 전체가 좀 커 보이는 한번 측면 쪽에도 한번 이어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보시면 측면 쪽에도 저희가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보면 발판이 있다 보니까 또 도어 스커프까지 같이 연달아서 계단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워낙 높아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에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후면부에도 보시면 저희가 바디킷이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머플러 팁이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좀 더 잘 달리는 느낌을 도로에서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이 머플러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두 개씩 있으니까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아르메스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하이루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하이루무증과 다른 부분은 저희가 보조대동 등이 좀 더 길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위에 하이루프에 달려 있어서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안전에도 좀 더 유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몰딩이 이제 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루프 앞쪽에 보시면 이제 날렵한 루프 디자인을 볼 수 있으세요 루프의 안쪽에 이슬라 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방진, 방음에도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무진이 정말 스포츠카처럼 공기저항도 덜 받고 날렵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게 또 아트원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옆에 몰딩도 일체감 있게끔 들어오다 보니까 이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석부터 한 번 앉아 보시겠어요? 그럴까요? 오, 이게 너무 푹신푹신한데요, 시트가? 네, 시트는 버킷형 시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버킷형 시트가 뭔가요? 허리를 좀 더 감싸주고 운행 시에도 좀 흔들림을 좀 어떻게 보면 줄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이렇게 허리 쪽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제 허리를 이렇게 좀 잘 받쳐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좀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장거리 운전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허리를 잘 잡아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핸들도 좀 너무 특이한데 여기가 이렇게 납작해요 동그랗지 않고 핸들을 보시는 것 같이 카본 핸들로 저희가 적용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허벅지 같은 게 간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세요 핸들을 아 그래요? 여기가 너무 그립감이 너무 좋은데요? 정말 운전할 맛 날 것 같아요 정말로 옆쪽에 보조모니터 보시면 보조모니터는 후속 모니터랑 동일하게 앞에서도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세요 아 이 모니터랑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조작이 좀 더 간편한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아 리모컨으로? 네 1열이랑 2열 쪽에 보시면 저희가 네온 컵 홀더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음료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아 너무 좋은데요? 이게 또 아 마실 때 또 얼음 녹으면 또 차에 물 생기고 그러면 또 안 좋잖아요 살얼음이 일정도로 그 정도 시원하게 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2열 쪽에 또 한 번 시트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조금 궁금한 점이 이 바닥 그냥 바닥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바닥은 저희가 요트 바닥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고요 이제 관리 측면에서도 물걸레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게 아트원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네 헤링본 스타일로 이렇게 제작이 됐다고 또 신선함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르메스 차량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전동 시트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터치 패널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이 너무 많은데 이게 총 몇 가지나 되는 건가요? 기능이 10가지 정도 되시고요 등받이랑 시트 앞뒤 간격 조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마사지까지 이 패널 하나로 다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사지 한번 받아보실까요? 마사지요? 네 편하게 이동하실 때는 저희가 무중력 자세로도 원터치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무중력 자세 누워지시고 어 정말 시트가 지금 올라오시죠? 네 시트가 무슨 로봇 같이 퍼스트 클래스 부럽지 않게끔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네 끄기 버튼 누르면 지금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반짝반짝한 조명이 있는데 어떤 조명인지 아 저희 아트움만의 특징이 네피에 적용되는 스타라이트 실내 분위기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연출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밝기 조절이라든지 무드 조절도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네피 쪽 스타라이트는 아트움만의 장점이라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로 네피 쪽에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랑 측면 쪽에는 저희가 앰비언트로 리모콘으로 편하게 원하시는 색상 변경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모니터랑 이제 연동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밝기 조절도 다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네요 네 너무 예쁘다 되게 예쁘죠 아 네 송풍구는 4개가 적용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확산용 송풍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름철에도 좀 시원하게 쾌적하게 이제 형성을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 무풍으로 네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확산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넓은 차도 곳곳에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좀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손잡이에 담겨있는 이 보석 같은 크리스탈 어두운 곳에서도 위치 파악도 가능하면서 반짝반짝 보석 같죠 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이 테이블인데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푸시 버튼만 눌러주시면 아 이걸 누르네요 네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여기도 또 컵홀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음료 같은 거 이제 놓아 놓으셔도 되고 따로 잭을 꽂지 않아도 이제 무선 충전으로 또 충전이 가능하십니다 아르메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핸드폰 충전 단자가 또 있으세요 핸드폰만 꽂아 놓으시면 충전이 되고 있는 거 그렇죠 자동으로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한데요 네 벚꽃에 충전 기능이 있네요 그렇죠 한번 또 다른 모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차박도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2열 시트를 돌리고 3열 시트를 눕히면 이렇게 차박이 가능한 넓은 구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푹신푹신한 의자가 네 침대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편하게 누워가지고 이제 모니터도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등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버튼만 눌러주면 지금 시트를 이제 앞뒤로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성인 정도는 두 분 정도는 누워 계실 수 있는 다리 쪽 뻗고 절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TV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동을 끄고 3시간 맞습니다 꿈 중에 하나가 차박을 해보는 거여서 분위기 뭔지 아시죠? 네 인스타 감성이 또 요즘에 네 또 주몽이 또 유행이잖아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게 창문마다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는데 여기 트렁크에도 블라인드가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개방 시에는 아 그냥 올리면? 네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시고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상황일 때는 다시 내려주시면 됩니다 허니크 블라인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LED 등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예밍돼서 우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이제 조명을 켜가지고 뭐 물건 같은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러그매트를 이렇게 들춰보면 저희가 사열 싱킹 의자가 그대로 살아있다 보니까 똑같이 여섯 명 승차 시에 퍼센셔도 이용 가능하고 이제 사업자분들 이제 부가 상급 혜택도 또 경기 처리까지 이제 누릴 수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이러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게 과연 차박이 가능한지 한번 앉아봤는데요 등받이 조절 당연히 가능하고 이렇게 통풍이랑 온열도 있어서 아마 겨울에도 차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정말 믿고 보는 아트원 기술력 정말 저는 너무 칭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언젠가 이 차를 사게 될 날이 오지 않으면 아닐까 싶은데 해주실 거죠? 저는 믿고 이 차량 정말 찜해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트원에서 새롭게 탄생한 시그니처 모델 아르메스 소개해드렸는데요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까지 럭셔리할 줄 몰랐습니다 최고급 승용차에서도 누릴 수 없는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신뢰 더불어 구인승 혜택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세컨카이자 패밀리카로 또 업무용으로도 너무나도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신다면 저희 아트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에서 캐스터 신호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